스피드 마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페이더에 제가 포지션 이펙트와 컬러 이펙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써클 이펙트 스피드가 모두 균일하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만들어져 있는 시퀀스 자체를 Assign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Edit 세팅이 보이고 그 안에 스피드 칸, 스피드 칸 아래에 스피드 마스터 칸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스피드 1 마스터에 대해 영향을 받게끔 스피드 1으로 지정을 해줍니다. 이렇게 스피드 1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스피드 1 마스터에 대해서 이 이펙트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비어있는 페이더를 Assign 버튼을 눌러 들어가시면 이 오브젝트 칸에서 마스터로 이동해 준 뒤 마스터 칸의 스피드 칸에 가시면 스피드 1에 대한 마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스피드 1에 대한 마스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. 이 스피드 1 마스터를 이용해서 스피드 1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스피드 이펙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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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